보루조이는 장난스러운 성격과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한 대형 육식 동물입니다. 다음은 보루조이의 특성 3가지입니다. 첫 번째 우아한 외모 보루조이는 그들의 아름다운 털과 뾰족한 코 그리고 긴 다리와 몸뚱이의 비례적인 구조로 인해 우아하게 보입니다. 이러한 외모는 그들을 유일무이하게 만들어줍니다. 두 번째 활발한 성격 보루조이는 우아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활발하고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들은 뛰어난 민첩성과 체력을 갖추어 높은 점프와 빠른 속도로 뛰기를 잘합니다. 세 번째 애정 어린 성격 보루조이는 대개 매우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주인과 가족에 대한 애정 어린 모습을 보여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허락받은 만큼의 애정을 돌려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.